전라북도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적성검사를 기존 집합검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검사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된 인적성검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수험생이 자택에서 PC 또는 노트북을 이용해 한국사회적성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됩니다. 도는 검사 시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며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